출발일에 상관없이 동일요금 이게 오늘 정말 혜택이라면 가장 커다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심지어 이 가격에 여러분들은 특급 호텔에서 다 주무실 거예요. 우선 상해에서는 쉐라톤 호텔에서 주무실 거고요. 황산에서는 하워드 존슨 호텔에서 이틀에 주무실 텐데 하워드 존슨 호텔도 굉장히 고가라고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맞습니다. 59만 원대에 지금 전일정 특급 호텔에서 무거워 보실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특급 호텔에 조식까지 제공해드리고 4대 특식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다니시면서 또 상해 일정에서 식사 때문에 번거롭게 헤매실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요. 심지어 지금 황산하면 서해대엽고 포함되어 있으면 다 비경 구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광명전부터 시작을 해서 시신용까지 다 보시는 건데 중요한 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할 때 힘드실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케이블카 비용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기에 또 상해 가시면 외탄 야경이라든지 상해 예거리 그리고 주가가 특히 이제 뱃놀이가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2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걸 포함된 조건으로 따로 돈을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전일정은 특급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전일정 모두 다. 심지어 3월부터 5월 말까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금액대에 출발 다 가능하고 주말도 당연히 똑같은 금액대에 출발 가능하신 거고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황산. 황산을 먼저 구경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해를 또 가시는 거예요. 산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심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탄 야경 상해 필수 코스 빠트리지 않았다는 거고. 전일정 식사 플러스 4대 특식 제공이 됩니다. 역시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가격. 얼마입니까? 59만 8천 원에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체 여행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황산 상해 여행이에요. 개모임도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16분 이상 예약을 해주시면 단독 가이드에 단독 기사까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단체 관광이실 분들은 좀 넉넉하게 예약 남겨주세요. 맞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만 결제 고객 특전이 있는데요. 라텍스 목베개. 공항 가셔서 그냥 허둥지둥 비싸게 사시지 마시고 오늘 결제하신 분들 똑같은 돈 내셨는데 어떤 분들은 라텍스 베개를 특전으로 가지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라텍스 베개 결제하신 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결제자 순부터 예약 순까지 해피콜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기간 내 출발 없이 가격은 똑같이 방송에서 50만 원대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해피콜 때 100% 취소, 환불, 변경 다 가능하니까 일단 오늘은 상담 신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긴 가는데 어떤 날짜에 갈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어떤 날짜에 가시든 여러분들이 똑같이 59만 8천 원 무이자 6개월에 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편안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인원수를 좀 넉넉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특정 날짜에 많은 분들이 몰릴 수가 있어서 결제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서 결정 부탁드립니다. 예약만 부탁드립니다.